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테드입니다 지난 2편에서는 생물 탐사 를 진행했었죠 연못 사나이 3변 에서는 간단한 돌작업을 했습니다 일이 커졌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지하수를 저희가 지하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선을 라인을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흐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줄거고 턱을 쌓아야겠죠 네 이렇게 턱을 쌓아서 흘러나갈 수 있는 구멍까지 만들겠습니다 최근에 산사태가 났어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쓸만한 돌들이 많습니다 가서 돌을 좀 주워 담아볼게요 자 dk가 이야기한 대로 우선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돌들을 주우러 갑니다 여러분 속으셨죠 방금 dk가 들려고 액션을 취했던 그 돌이 아니고 그 돌 앞쪽에 작은 돌 입니다 처음 그 돌은 절대 사람이 들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진짜 dk 또 놀라는데요 사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겁이 많냐 진짜 다시 돌을 빼보는데요 이번에는 개구리와 또 사투를 벌입니다 자기는 아무 일 없이 폴짝폴짝 뛰어가는 개구리가 정말 귀엽습니다 아 우리 겁 많은 dk 이 친구에게 그 연못 사나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될까요 자 사마귀 개구리와 사투를 끝에 왕도를 빼는 것까지 성공했지만 이제는 밀차에 올리지 못하네요 왜 올리지 못하니 자 겨우겨우 왕도를 올린 이후에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어 어 저 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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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언덕 불안한데 왕도리 뒤로 굴러 떨어집니다 아 이걸 쓰면 딱 딱인데 쓸 방법이 없네요 자 추가적으로 돌을 채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한 5번 왔다갔다 했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모으고 옮긴 돌의 양입니다 이 돌들을 자연 연못으로 이제 나른다고 합니다 좀 작은 돌들은 양손에 끼거나 안고 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큰 돌들은 혹시 몰라서 굴려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열심히 옮긴과 동시에 돌을 차곡차곡 나름 배치해서 쌓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돌도 돌이지만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서 그게 정말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제법 그럴듯한 모양이 나왔는데요 정말 고생 많이 했네요 참 여러분 겨울에 해가 빨리 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20분 만에 완전히 깜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이시나요? 실제 딱 20분 동안 그냥 정말 빨리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금방 어두워지는 것을 보니 야간 작업 시에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두워졌지만 DK가 예전 서해 채집 때 쓰던 후레쉬를 쓰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네요 저 후레쉬는 언제 봐도 적응이 잘 안됩니다 정말 웃겨요 이제는 확실히 언덕을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다리도 풀린듯 저렇게 좀 휘청거리네요 자 3편 돌 작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4편에서는 본격적인 수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4편부터는 변화가 크다고 하니 기대해주셔도 좋고요 애니몰로 연못사나이 컨텐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애니몰로 TV 크크크크크크크 끝